오 설라, 멋있어. 발리 아웃. 아, 저게 저런 춤이구나. 컷, 컷, 미안. 한 번만 다시 해보죠, 앞에. 컷. 좋았어,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. 얘들아, 두 발만 뒤로 가고자, 두 발만. 처음부터 해볼게, 앵글 바꿀게요. 야, 이거 약간 인도 영화 같기도 하네. 아, 오. 발리우드 같은 느낌. 발리우드 같아, 발리우드. 의상 멋있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컷. 오케이, 자. 저때가 다이어트 최절정기를 찍을 때여서. 힘도 제일 없을 때였지. 힘도 제일 없고, 그리고 저 날조차도 안 먹었어요. 왜냐면 다음날 또 뮤직비디오 촬영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. 뮤직비디오에 이틀동안 찍어요? 네, 나눠서 찍으니까. 이 날 또 먹으면 다음날 부으니까. 맞아요. 이 날은 안 먹어요. 아, 다 똑같구나. 화이팅! 화이팅! 아니, 거의 감독님 같은데요, 저분? 감독님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자, 윤희 씨 오세요. 화이팅. 오조차. 자, 1, 2, 3, 4, 5, 5, 6, 7, 6. being saved. 저희가 너무 깔아두고 있으면 이제 억지로라도 언니가 억지로라도 이제 억지로 haya somebody! 돌들, 돌, 돌살. 언니도 지치니까 똑같잖아요. 저희 둘이 다 내시서 하는 건 똑같은데 목소리만 높아요! 돌들 돌들! 진짜 잘자! 아 근데 얼굴은 엄청 피곤해 보여. 눈은 자고 있어. 너무 귀엽다. 자! 자 자 자! 갈까요? 네! 화이팅 화이팅! 이분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? 진짜 제일 피곤해 보여. 송원기 한 번. 그만! 우리 댄서들도 힘들겠다. 아 엄청 힘들어. 힘들어. 이야 잘 찍었다. 어우 좋다. 와 멋있다. 누웠어 누웠어. 주무실 것 같은데. 조만간 잘 것 같은데. 너무 멋있다. 마지막으로 잠꼬대다 이거는. 원래 저 감독님이 멋있잖아요?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누우세요 점점. 진짜로. 씬이 뭔가 나온다 그러면 더 점점 누우세요. 아니야 잠든 것 같은데. 그냥 졸린 것 같은데. 와 근데 이 안무랑 진짜 멋있긴 하다. 색깔 모습. 오 멋있어.